네 혹시 전 보셨나요 이런 전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음 제일 느껴지는 것은 지금 직업적인 게 제일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무언가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게 있어요 아니요 아예 없으세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건 없는데 진로에 관해서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원래 그 보험회사 보상과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직업을 또 가게 또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직이라 그러죠 이직 계획 있으세요 네 동일하게 보험회사 보상과 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가시고 있어요 지금 노신지 얼마나 됐어요 어 2월 1월 말까지 근무를 했고요 2월부터 이제 쉬었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들어오시는데 직업적인 문제가 조금 고민이시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동 이동 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직 얘기를 하시겠죠 이 이동 얘기를 하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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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얘기를 하고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관제 같은 거 따른 적 있어요 그게 뭔가요 경찰서로 가거나 법원으로 가야 될 일 네 있었어요 그쵸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관제가 조금 따르셨을까 법원 갈 일이 좀 있으셨대 네 사기를 당했어요 네 사기를 두 번 당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네 그냥 금융사기 금융사기 이게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요 예 뭐 비슷한 투자 예 뭐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관제가 이제 비치고 머리가 굉장히 깨질 듯이 아파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인가요 아니면 형사 쪽인가요 형사 쪽인데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뭐 수사에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뭐에 혹 해가지고 딱 했던 흔적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한 고민이 들리고 나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 지금 본인 집 안에서 누가 돌아가신 거야 아니면 본인 안은 지인에서 지금 최근에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신 분은 없는데 몇 년 상관 안에 지금 1,2년,2,3년 상관 안에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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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남 죽은 거를 본 거나 사망한 거를 보거나 이게 한 게 없어요 네 제 기억상으로는 없는데 없어요 네 뒤돌아가서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 소식을 들었다던가 일가 친척 중에서 아니면 아는 지인 중에서 마지막에 누가 돌아가신지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가장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던 거는 저희 매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 3,4년 된 거 같아요 음 자, 왜냐면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머리를 툭 치고 들어오시면서 지금 이게 사고산지 아니면 뇌 쪽으로 뭐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이걸로 해서 돌아가셨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머리로 표적을 좀 많이 주셔서 뭐 사건 현장을 가서 잘못 봤다던지 네 뭐 어떤 현장을 뭐 사고 현장을 잘못 봤다던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모르겠어요 이 상의 상문에 대한 기운 사자의 기운이 좀 많이 느껴지고 그러면 이 얘기는 반대로 뭐 3년 전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본인은 없다 없다 계속 하지만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어디를 갔다 왔거나 들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돌아가실 분이 있다라는 증거겠지 내 눈에 띄었다는 건 근데 자, 들어보세요 지금 이 관제는요 돈을 받냐 못 받냐 라고 얘기를 하면요 받기 조금 힘드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세요 사기에 관련되세요? 네 본인도 어느 정도 알아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? 네 아니에요?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체념하고 있어요 어 좀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 될 각오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거는 지금 본인이 알아보신다고 하면 그렇지만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변동, 이동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자기 마음이 지금 안 움직여요 좀 쉬고 싶은 것도 조금 있으셨고요 음 네? 얘기해 보세요 네 전 빨리 지금 빚이 많으니까 네 어 사실 제가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랑 맞아요 불면증을 앓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기를 겪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제 일병이 너무 악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도 심해지고 계속 술물에만 의존하게 되고 응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런 시간이 좀 지났고 보냈었고 그런 시간에 응 응 응 그리고 좀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한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직장을 구해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가야죠 응 근데 제가 무지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고 대출을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사기를 당했어요 응 이게 지금 네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올해 다 일어난 거죠 네 그쵸? 올해 올 안에 네 그쵸?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본인이 지금 상문을 조금 입었는데 관제가 처음에 딱 스쳐져요 직업 관제 이랬단 말이에요 상문 이게 순서야 내 본인이 아셔야 될 게 이 상문이라는 거는 돌아가실 분이 있어도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고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 일가 친척이 이제 친구 친구의 뭐 아는 사람들의 상문이어서 본인이 문상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이해하셨지 근데 나는 지금 집터도 조금 문제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혼자 살아요 네 혼자 살아요 언제 들어갔어요 집터도 얘기를 하시거든 작년 4월이요 자 풀어봅시다 본인이 우리 지금 양씨 자손이요 지금 올해 32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1월 12일이 지금 양력이에요? 네 양력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치 양력이지 그러면 본인이 지금 32이 아니라 33의 원숭이끼라는 얘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본인이 33이란 얘기야 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나가는 삼재잖아 네 나가는 삼재 네 본인 지금 목숨값 지금 내놨다고 생각하셔야 돼 네 잘 들으셔 지금부터 네 자 자손아 본인이 저기 여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면 네 본인 죽는 죽고 싶은 심정이 막 앞설 거야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이 아직 들지는 않아 근데 무섭고 두렵대 자꾸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좀 많이 극복했어요 극복했는데 또 그 생각이 또 들어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데 나는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다고 왜요 기운 자체가 좋지를 못하는 거야 아 나이는 젊은데 네 기운 자체가 쩔어가지고 왔어 막 삶에 쩌든 거 있잖아 네 고민에 근심에 네 직업 관제 상문 이랬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상문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 네 뭐 때문에 돌아 돌아가실 분이 있어서도 지금 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그러면 추후에 저희 추후에도 지금 귀로 들리고 하실 분이 이때라는 거지 자 나한테는 내 숙제를 먼저 풀어야 돼 네 지금 33살이야 나가는 3제야 네 그치 원래는 본인이 무언가 어머니든 구술해라 치성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지마 본인이 올해는요 돌다리를 두드러 보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당장 이사를 갈 수 없을 거예요 네 이해하셨지 이사는 갈 수 없지만 그냥 본인의 기운을 정리를 하자 지금 하면은 음 가까운 절 있잖아요 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절 절을 좀 가셔서 탄신각 있죠 다른데 가지 마세요 탄신각이랑 대웅정만 가셔서 조금 108배례를 좀 하고 오시거나 요렇게 해서 좀 기운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조금 본인이 기운이 막지 않기 때문에요 네 본인이 지금 꽉 막혀있는 수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올해 지금 음력으로 지금 5월달이거든요 네 근데 여름휴가가 지나서 여름휴가가 좀 지나서일 것 같아 그러니까는 뽑는 데가 별로 없는 거 그 다음에 좀 직업적으로 체인지가 조금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 집을 작년 4월달에 이사 오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물건이 뭐가 들어왔지 여러 가지 뭐 가구들도 네 근데 거기 중고로 들어온 거 있어요 중고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응 근데 마지막에 하얀 거 하얀 거 하얀 거 뭐지 중고인데 하얀 거 네 중고인데 하얀 거 이제 아무튼 하얀 거 하얀 거 뭐 들어왔지 그 다음에 바퀴 달린 거 중고인데 하얗고 바퀴 달린 거 아니 근데 몰라 바퀴래 중고로 뭐를 들여온 게 뭐야 중고로 들여온 거는 TV 다이장 응 바퀴 달렸어요 아니요 아니야 네 그 색깔 뭔데 나무색이요 나무색 네 그 다음에 또 냉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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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근데 하얀 거잖아 회색이에요 회색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제가 본가에서 쓰던 서랍장 응 그것도 밖에 안 달렸어요 근데 이건 흰색이에요 응 근데 밖에 안 달렸어요 응 본가에서 쓰던 서랍장 아니야 근데 여기 이렇게 바퀴는 두 대치고 네 어쨌든 하얀 물건이래 네 이게 동튀 났다는 얘기지 응 중고로 드릴 때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 같아 그거를 한꺼번에 다 산 게 아니라 네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 가지고 왔어요 중간중간 주문 시켰냐고 아니요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은 거기서 동튀가 조금 났었다는 얘기고 응 난 모르겠느냐 나온 대로 얘기를 할게요 동튀가 난다는 게 무슨 말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잘못 들어왔다는 얘기야 아 네 응 근데 나는 이제 하얀 물건이 좀 찝찝해 하얀 기운 정리를 해야 되면 네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 본인이 저기를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본인이 조금만 기운이 좀 깔아앉는 느낌이었을 거고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얻었는지 어 본인이 원해서 얻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요 집에서 조금 벗어나기만 해도 이게 원룸이에요 아니요 쓰리룸이에요 쓰리룸이에요 혼자 살아요 네 음 근데 이 집에 오면서 조금 더 힘들었었던 거 같아요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네 요 집을 지금 전세에요 네 전세에요 어 조금 생각해가지고 한번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근데 집 하면은 조금 옮기실 때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은 지금 집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카메라 꺼지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서 기운을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사는 나중에 하시고 직장은 한 2개월에서 3개월이 좀 걸리신데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우울증이 조금 오시고 막 그러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게 좀 보이지 않으세요 많이 네 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조울증도 조금 있으세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업다운이 조금 너무 많이 신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쨌든 기분이 너무 많이 좋았다가 네 갑자기 좀 확 떨어졌다가 막 이러거든요 네 잠도 막 잤다가 잠을 안 잤다가 이게 지금 계속 이거 왔다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요 기운을 정리를 하려 그러면 본인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야 네 몸을 좀 많이 써버려야 돼요 네 그게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스스로 이 신경정신과 약은요 내 노력이 네 99%야 그래서 내가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산신가게 가든지 네 예 절에 가서 108배를 하든지 이걸 좀 하셔야 돼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 기운을 조금 몸을 많이 쓰라는 얘기에요 108배를 하는 얘기 몸의 움직임이 지금 전혀 사실은 많이 있진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 좀 몸 많이 쓰려고 등산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힐링이 돼요? 갔다 오면 도로 무기인데 네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왔어요 네 맞아요 그 전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헤어지고 난 뒤에 1차 사기를 당하고 2차 사기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몸도 안 좋아서 쓰레기 수술까지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면접도 봤어요 면접도 봤는데 사기를 당하면서 이것저것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무지개 상태에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자를 너무 높게 받았어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이자를 좀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하는 게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보상과다 보니까 돈을 만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점수 때문에 직장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네 거기서 이제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체인지 얘기를 하거나 변동, 이동, 직업 고민 내가 제대로 해줬는데 못 알아먹었네 직업적인 고민 변동 근데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되면 신용회복을 못하면 어? 이거를 직업을 못할 수 있잖아 근데 본인이 지금 자 올해의 운수를 잘못 극복을 하잖아요 네 이게 서른 여덟 서른 아홉 가지 가요 이게 본인이 올해 서른 셋이잖아 네 돈의 기운을 빨리 풀어내지 못하고 네 본인이 극복하지 못하면 서른 여덟, 서른 아홉 가지 계속 가는 거라고 그러면 뭘로 돈의 압박감 네 그치? 직업에 대한 압박감이 오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그쵸?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뭐를 했어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없으니 네 그 얘기했죠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없으니 일단 내 기운부터 빨리 돌리자 네 내가 그러면 빌어버리자 이거야 네 뭔 얘기인지 알죠 지금 어디서 가면은 뭐 신 때문에 그렇다 조상 때문에 그렇다 막 이 얘기 계속 하실 거거든 네 근데 이 아이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네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음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다고 너는 신 때문이야 조상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점을 보러 다녀도 네 아닌가요?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좀 지금요 점을 보러 이렇게 다니셔도요 네 조상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네 신적이 때문에 신적으로 신으로 좀 막혀서 네가 안 된다 아 아 네 네 어 왜냐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본인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네 말이 이렇게 이렇게 쏙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지면 차라리 더 나은데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더 남잖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튕겨져 나간다고 말이 음 지금 우울증 약을 먹은 게 어디에서 태가 날 것 같아요 말 네 응 눈빛 네 발음 네 행동 다 태어나시는 거 모르죠 네 전혀 몰랐어요 응 우울증 약을 먹으면 일단은요 눈이 흐려져요 네 왜 차단을 하잖아 맞아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뭐 발음이 어눌해져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버듬어져요 응 네 눈빛 행동 그 다음 기분이 어때요 착 깔아앉잖아요 네 1차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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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실걸요 본인이 모르는 거야 네 몰랐어요 그래서 행동이 느려져요 솔직히 응 빠릿빠릿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나의 노력에 응 어 99% 죽을 듯이 몸을 활용해야 돼요 어 조울증이 조울증 환자들이요 카마니를 못 있어요 네 잘 잊어먹고 깜빡깜빡에 우울증 있으시면 모르셨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조금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게 느껴져요 네 응 그래서 내가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네 약을 안 먹고 이걸 이겨내는 근데 약을 안 단약을 하는 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계단식으로 내려와야 돼요 네 그러면서 계속 내가 노력해야 돼요 네 약을 그러다가 내가 자신 있을 때 팍 해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약을 끊었어도 계속 내가 우울한 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한 번씩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응 내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많이 움직이고 즐거운 생각하고 뭔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뭐를 하는 게 좋냐 우울증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 네 상처받지 않고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산을 혼자 가는 게 더 편하겠어요 동물원 가는 게 더 편하겠어요 사람하고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응 의논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이해하셨죠 네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지금 나가시고 나서요 네 지금 오늘이 지금 1일이잖아요 네 오늘이 지금 1일이잖아요 3일에서 4일 날 있잖아요 네 전화 한번 주실래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일러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겠습니다 이름이랑 네 어떤 걸 일러 주신다는 건가요 방법이요 방법이요 너무 힘들잖아 네 지금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신점 그거로 보셨어요 네 신점 그 이전에도 보셨냐고요 아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전 자체를 그래서 무섭잖아 안 무서워요 무섭지는 않아요 그럼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서 점을 보면 이게 신적이다 뭐 조상 조상이다 그래도 본인 귀에 조금 안 들어와요 네 왜냐면 내가 지금 우중약을 먹고 있고 멘붕 상태야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통체적인 지금 난관이란 말이야 네 아닌가요 맞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거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극복하려는 의지는 있으니까 네 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나는 우울증 약 먹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병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잘못 다르시면 골든타음에 걸리면 네 안 좋은 애가 너무 많잖아요 네 우울증은 지금 좀 많이 저는 좋아졌다고 느껴져요 네 많이 좀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까 음 복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 어 근데도 지금도 원활하진 않거든요 일상생활 네 네 지금 관제 변동이동 직업 변동도 잘못하면 있어버리면 네 정말 힘들잖아요 네 본인은 지금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고 지금 상황은 모든 상황은 본인 일을 할 수 없을 상황에 지금 놓여질 수 놓여졌다는 얘기거든 네 네 근데 거기서 자기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 네 그죠 음 그 지금 본인은 남의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네 냉철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지금 약을 먹고 있잖아 네 제일 아킬레스건이야 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거기에 뭐해 뭐 거기도 금융 금융이잖아 돈이 지급되는 거잖아 네 그치 나로 인해서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어 금융사고를 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뭐가 제일 필요해 신용이라는 게 걸려 있어 네 회사마다 등급은 다르지만 웬만한 회사에서는 또 꽉 잡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때요 평가를 더 철저하게 하니까 힘들지 그 다음에 서른 세 살에 쌍수에 들어갔어 네 쌍수가 뭔가요 삼삼 서른 세 음욕으로 삼삼 서른 세 네 이해하셨지 네 그 다음에 또 석 달이야 네 그치 그러면 내가 3대 나갈 때까지 가면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네 오늘 빨리 돌려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돈이 없어 네 뭘 할 수가 없어 네 이해했지 믿고 오지 할 데가 없어 네 전화번호 적어드렸잖아 네 전화 지금 오늘 오후에 주셔도 되고 내일 주셔도 되고 네 이해하셨지 네 오늘 한 여섯시 여섯시 다섯시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음 네네 이해하셨죠 네 어 시작